네 오늘의 코일 화요일은 퍼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시장의 이슈가 많기도 하고 또 시세적인 이슈가 많기도 한데 퍼즈님은 요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일단은 매도할 자리를 좀 보고 있다. 아 이제 조금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끔요? 네 그러니까 33,000원을 터치하면 그때부터는 매수. 그때부터는 매수하고 근데 33,000원은 터치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일부 현금화? 현금화에서 한 40에서 45 정도 현금 비중을 맞추고 그럼 그 이후에 올라가면 다시 사고 떨어지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악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뭐 다양한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 사실 그 대표님께서 인터뷰한 그런 저는 영상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이게 어떤 사태인지 우리 한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퍼즈님. 제가 이거를 사실 안 다뤄도 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안 다루고 코인 분석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이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만 체크하면 이런 거를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네 전부 다 피해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말하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콘텐츠도 만들고 제 채널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 이게 이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걸 체크 안 하셔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인생의 살면서 한 번쯤은 생기더라고요. 당해야 한다. 이게 제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가족이나 약간 다단계 코인이라든가 이런 투자 사기라든가 이런 게 한 번쯤은 엮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대처하기 좀 수월하시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지인을 설득하기에 좋게끔 제가 이제 딱 이거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거를 사실 제가 작년 5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출연한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1년 몇 개 됐는데. 네. 근데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한 건 아니어서 다시 한 번 이거 적용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인베스트 관련해가지고 타임라인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무실이 폐쇄가 됐어요. 하루인베스트라는 게. 아,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루인베스트가 쉽게 말하면 C파이 업체예요. D파이, C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파이라는 게 이제 돈을 파이낸스라는 거에 앞에 FI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갚으면서 이자를 내고 근데 이거를 하는데 다만 이걸 달러나 원화로 하는 게 아니고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누군가 코인을 맡기면 그 코인을 누군가 대출해 가야 돼요. 대출한 사람이 이자를 내고 갚아야지만 이 회사에서 조금 떼어먹고 이자를 주는. 약간 은행 같은 역할을 쉽게 말하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허가가 날 수가 있나요? 이런 사업이? 그 미국에 있는 셀시우스, 쓰레이로 캐피탈이 다 이런 업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업을 안 한다고 하고 라이센스를 우리나라에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지원하면 한국인 대상을 영업한다고 보고 이제 규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래소는 그렇게 철저히 규제하면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어 지원한다고 한국어 못 쓰게 하면서 왜 이런 거는 제때 안 했는지에 대한 저는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우리 금융당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국내에서 가능했다라는 게 좀 놀라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해왔던 거네요. 그래서 이게 2위 업체예요. 쉽게 말하면. 2위 업체고 1위 업체가 델리오인데 어쨌든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갑자기 사무실이 없어지고 트위터를 제외한 모든 없앴어요? 네. 모든 걸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애니까 사람들이 이거 러그풀이다. 돈 들고 나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막 올라오죠. 진짜 나르는 거냐. 근데 옹호하는 글도 꽤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옹호를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사업을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뭐냐면 마치 잘생겼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 구조를 봐야지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사기를 안 칠 거야? 그렇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인베스트가 이렇게 딱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이제 하루 인베스트에 이어서 델리오가 출금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델리오가 왜 출금 정지를 했냐면 델리오도 어쨌든 이게 1위 업체인데 델리오가 델리오가 이제 고객들 돈을 받아가지고 하루 인베스트에 예치한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예치를 했는데 그럼 하루 인베스트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델리오도 고객들한테 줬는데 근데 이거를 하루 인베스트에서 이제 출금 중지시키니까 델리오도 출금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델리오한테 너 얼마나 여기 하루 인베스트 맡겼냐라고 하니까 그건 밝힐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고팍스처럼 얼마가 묶여 있는지를 정확히 투자자들한테 밝혀야 되는데 알려야죠. 그 이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얼마가 묶였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조만간 출금시켜 드릴게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진짜 경화가 금할 수 없었고 이런 거는 정말 솔직하게 밝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하루 인베스트랑 델리오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갖고 왔는데 구조를 보시면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델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델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인베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BNS 홀딩스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BNS 홀딩스는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델리오가 고객 코인을 예치해가지고 하루 인베스트에 맡겨요. 하루 인베스트는 그거를 가지고 BNS 홀딩스에 맡겨요. 그럼 BNS 홀딩스가 하루 인베스트에 수익을 연 14% 예를 들어서 주면은 하루 인베스트는 본인이 한 2% 먹고 12% 일로 주는 거예요. 델리오한테요? 12%를 받으면 델리오도 한 2% 먹고 고객들한테 10%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블록체인이니 뭐 디스파이니 이런 거창한 말은 다 붙여놨지만 결국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청업체한테 돈 뜯어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BNS 홀딩스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못 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 인베스트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그리고 원금까지도 묶였으니 출금 중지를 시킨 거고 델리오도 출금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하루 인베스트랑 델리오가 마치 피해자 같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전혀 피해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뒤에 못하더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뭘 다룰 거냐면 폰지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폰지사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아빠의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체크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폰지사기의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확정된 고수익을 먼저 제안합니다. 확정된 고수익 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역시 확정된 고수익 이자를 제안했었고 루나 테라의 테라도 확정된 고수익을 제안했었고 대부분의 폰지사기들이 확정된 고수익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왜 확정된 고수익을 주는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요. 그럴듯한 사업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사업 모델로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듯한 사업 모델이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대부분은 체크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나한테 주는 이자는 뭘로 주는 거냐라고 하면 뒤에 신규 투자자들 투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듯한 사업 모델로 과연 내 이자를 주는 것인가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인가만 따지면 투자사기를 전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것과 유명한 다단계 사기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몇 달 동안 굉장히 잘 줘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한 다음에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사람들의 이자를 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데 이게 바로 폰지 사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얘네가 폰지 사기를 지금 해왔다라는 거죠? 퍼즈님 말씀은.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채널에 설명했던 건데 플러스토큰이라고 아예 폰지 사기로 아예 판정이 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영상 올리자마자 일주일 뒤에 출금 중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매일 이자를 0.3에서 0.5% 지급하는데 이게 월 10% 정도예요. 확정된 보수인 거고 근데 추천인 보너스가 이게 이제 아래 본인 안에 아래 다단계 그거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보수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소 수행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댓글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재정거래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공대생이고 코딩도 하고 이런 걸 만들려고 관계자 아니에요? 관계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제 와서 사기여도 나는 원금 이상 벌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잘 출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걸 보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재정거래를 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볼 수가 있었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 포토샵을 만든 것처럼 허접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벌었다 치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7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70만 원 벌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명이 하는 거면. 근데 얘네가 주장을 한 게 플러스토큰 얘네가 주장한 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천만 명 된다. 물론 실제로는 한 만 명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천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만 명 아니고 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만 명이 투자하고 이제 한 달에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170만 원 많을 때 17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과연 이자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얘네가 말하는 이자 얘네가 줘야 되는 이자랑 비교해보면 한 진짜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버는 돈이. 그러면 실제로 버는 돈은 없어. 그러면 도대체 이 이자는 누가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폰지사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인 거고 해서 이제 플러스토큰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자체 개발한 보수로 거래소간 차익거래를 이용한 거래소간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다음에 확정된 보수 이건 매일 이자를 이제 0.3에서 0.5%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금을 한 게 어쨌든 이건 폰지사기인데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게 바이낸스도 사실 테더를 맡기면 이자를 주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자를 주는데 2.6%에서 이제 그 보너스로 해가지고 1.5% 해가지고 한 4% 정도 주는데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과연 얘네는 사기인가 아닌가를 제가 체크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바이낸스도 사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돈을 어서 버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현물을 거래할 때 이제 거래소 화면 창인데 이게 현물을 곱하기 3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곱하기 10으로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곱하기 10으로 거래하면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바로 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1시간당 이자가 얼마인지 나와요. 빌리는 대로 이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당 이자가 나오니까 이걸 제가 계산한 거죠. 뭘 계산했냐면 이 1시간 이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하니까 연 5%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 5% 정도의 수익을 사람들이 내면 한 1% 정도 먹고 먹고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네.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요. 궁금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일단은 그 고객들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델리오는 하루 인베스트에 투자하기 전에 이걸 확인했었어야 됐어요. 뭐냐면 얘네 돈 이거 뭘로 벌어서 이자 주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뭘로 벌어서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은 뭘 믿고 투자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까 대출해가는 사람이 이자로 내겠지 그걸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대출해갈 때 이자는 얼마인지 확인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출해가는 이자가 7%인데 나한테 주는 건 10%가? 혼내는 거 아니죠?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어쨌든 투자자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이 회사들의 잘못이긴 잘못인 거죠. 근데 물론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시대는 녹아내리잖아요. 네. 이런 걸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델리오 같은 경우나 하루 인베스트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걸 확인했었어야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BNS 홀딩스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배임 정도는 피해갈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고객들 돈을 갖고 하려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실제로 BNS 홀딩스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근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자를 준다는 건데 확정된 이자를 줄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법정에 만약에 쓰게 되면 본인들도 피해자다라고 굉장히 주장할 것 같지 않나요? 그걸 권도영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권도영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뭐냐면 BNS 홀딩스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BNS 홀딩스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트레이딩으로 하는 거라서 손실을 날 수 있다고 하루 인베스트 얘기했다. 라고 하면 하루 인베스트는 사기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뭐냐면 확정된 수익을 낼 수 없는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권도영이 받고 있는 혐의랑 거의 똑같습니다. 권도영도 불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투자금을 받고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권도영도 나는 사업에 실패했을 뿐 나는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구조가 된 거는 중요하지는 중앙이 중요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시기 전에 근데 이게 인생이 없을 기회가 나한테 오니까 약간 생각이 약간 어려운 것도 흐려지죠. 흐리면 엉터리해지죠. 그런 것도 이해해봐요. 근데 그때 이거를 딱 생각하셔가지고 퍼즈가 나한테 주는 돈이 진짜로 버는 돈으로 주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있어. 라고 해서 그것만 확인하셔도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말고 아예 투자 관련된 사기는 전부 다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객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한 거죠. 이 두 기업에게 BNS 홀딩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따라 다른데 BNS 홀딩스가 이제 뭐 FTX에 투자를 했다가 막 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일리오드 빨랑 하루 인베스 얼마를 예치했는지 밝히고 그 다음에 피해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대로 밝히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무실조차도 폐쇄된 상태다라고 하니까 피해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응들이 나올지 좀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 들이오는 그런 인식들이 자꾸만 안 좋아진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